전반에 실전하면서 3대형까지 벌어졌을 때도 끝까지 우리가 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마음 먹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형들하고 같이 한 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데뷔 골인 것도 굉장히 기쁜데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요한이 형, 성룡이 형, 오스 형, 름 형, 공헌이 형 되게 형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그 밑에 형들, 저보단 다 형들인데 형들이 잘 보듬어주고 아낌없이 조언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서 자신 있게 하라고 항상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남은 경기 저희가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뛰어서 모든 경기를 좋은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광주 원전까지 멀리 팬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역전하고 힘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시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